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중국으로 가보죠. 21년 만에 금메달. 보셨어요 김광일 기자? 봤습니다. 우리 선수는 다 잘했습니다만 특히 어제 우리 한국 탁구 21년 만에 북한과 붙어서 금메달 땄어요. 여자 복식이었는데요. 신유빈 전지희조가 어젯밤 북한이랑 치른 결승에서 세트스코어 4대1로 승리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한국 탁구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거는요. 2002년 부산대회 이후에 21년 만입니다. 사실 신유빈 전지희조는 세계 랭킹 1위예요 애초에. 그래서 우승 후보였고요. 이번에 중국조들이 다 8강에서 탈락한 덕분에 한 번도 중국 선수랑 대진에서 만나지 않고 결승까지 왔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았던 게 일본과의 중결승이 역전승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이랑 결승에서도 4세트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주스까지 갔었는데 접전 끝에 잡았고요. 못 잡았으면 좀 어려울 뻔했는데 잡아냈습니다. 신유빈은 삐약이로 불렸던 탁구 신동 출신. 신동이 많이 컸어요. 이제는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19살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전지희 선수는 띠동갑 언니인데 중국에서 귀하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19살 신유빈 선수와 중국에서 귀하한 한국 선수 전지희 선수 31살. 띠동갑 복식조가 이뤄낸 쾌거예요. 둘이 같이 해서 이뤄냈고요. 끝나고 결승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신유빈이 언니 사랑해요 하고 전지희가 나도 하면서 서로 손하트를 그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지희 선수가 정말 동안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지 못 느꼈어요. 아무튼 아주 우리 선수들 장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국가대표 정철원 선수가 지금 사진에 오른쪽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1등을 달리고 있다가 두 팔 번쩍하고 허리 살짝 세우면서 세리머니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결승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다 이겼다 생각하고 손을 든 건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민 거죠. 차이가 얼마였다고요? 0.01초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0.01초도 아니고 0.01초 차이로 그 대만 선수 발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몰랐어요. 한참 동안 우리가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끼리 부둥켜 안고 태극기 들고 뛰어나갈 준비하고 세리머니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전광판 보니까 1등이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만 선수가 마지막에 다리를 쭉 뻗으면서 역전을 한 거였습니다. 저게 옛날에 우리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하던 방법인데 다리 먼저 쭉 내미는 거. 그렇죠?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경기에서 보여주게 됐고요. 대한민국 결국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 가지 금메달 따면 원래 병역 특례가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에 대해서만 병역 혜택이 있죠. 네. 이 실수로 인해서 정철원 선수랑 동료 최인호 선수는 군면제를 놓치게 됐습니다. 저 실수를 한 선수가 정철원 선수인데 본인의 군면제도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드린 두 선수가 다 이번 때에 어제 저 경기가 이번 때의 마지막 경기였고요. 롤러스케이팅은 다음 아시안 게임에는 정식 종목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도 아니에요. 상황이 되게 어렵게 됐고요. 어제 대만한테 패한 종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구인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만한테 0대4로 그야말로 완패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린 위민이라고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20살짜리 선수 대만 선수가 상대 선발 투수였거든요. 근데 되게 역동적인 투구폼을 구사했는데 여기 한국 타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땅볼 날리고 그러다가 결국 한 점도 획득하지 못했었습니다. 탁구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밤에. 어제 탁구하고 같은 시간에 했는데 돌려가면서 보다가 화나서 그냥 꺼버렸던 이런 분이 계실 정도로 우리 야구가 좀 그랬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거꾸로 야구부터 얘기하면 야구가 지금 우리나라 타선들이 다 좌타자의 세계예요. 근데 이 투수가 좌투수가 올라왔거든요. 원래 좌타자들이 좌투수한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히 예상됐는데도 대안을 못 만들었다. 좀 이제 국가대표팀한테 조금 어떤 전술적 부족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적이라서 사실 이 선수가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게 게다가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니까 팀원들의 어떤 병역 면제까지 본인이 좀 날려버렸다. 이런 죄책감이 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가대항전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개인의 그거잖아요. 과도하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칭찬을 대만 선수를 칭찬할 문제죠. 이거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저 했다라는 거 저게 대단하다. 그 시상식 장면을 제가 봤는데 지금 사진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실수한 정철원 선수가 정말 너무도 기가 죽어서 위축된 표정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본인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다른 선수들한테 교훈이 됐을 것 같아요. 저 장면은. 반면 교사 삼아야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탄핵론 분출. 예 정치권 이슈인데 지금 뭐 연휴가 긴 연휴가 계속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 돌아가고 있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그냥 제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직 연휴다 보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논의가 막 탄력받고 이뤄지지는 않고 있어요. 개별적인 목소리만 튀어나오고 있는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이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된 날 그날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꺼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파면을 안 받으면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 파면을 요구한다는 건 결국 탄핵을 압박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정치권의 대다수의 해석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파면을 요구해도 파면 시킬 일은 없으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결국 그 다음은 탄핵 수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역시나 그 이후에 바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의원들, 몇몇 의원들이 탄핵 얘기를 결국 했고요. 그러면서 탄핵론이 본격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한테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예요. 그트로 의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 한동훈 장관이 너무했다. 보통 한 5분 정도 얘기하는데 30분 동안 넘게 했었고 옆에서 다들 이렇게 의원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아주 그 이상 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상황 때문에 격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영장 청구, 법원 기각되면서 흐름이 이어졌던 거고 서울구치소 앞에 현장에 있었던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 의원들 상황 분위기가 너무 격앙되어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라고까지 전하더라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탄핵안이 나온 거다. 네. 이 자체가 처음은 아닌 게 3월 달에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현재 결정 있었을 때 한동훈 탄핵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때 김용민, 황우나 등등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멈췄었고요. 이번에도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탄력받아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할지 이 대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고심이 클 것 같고요. 이제 원내대표로서 보이는 첫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선명한 색깔을 보일지 아니면 신중한 모습을 보일지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론은 김용민 의원 당의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을 통해서 간간이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도 더 이상 커지진 않았어요. 개별 의원 차원에서 머무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현재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 시도 자체가 실제 통과된 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된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면 사실 계속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역대 정권들이나 여야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꽉 막힌 전국 정부는 정부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너희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 실력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다수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형국이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탄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행령 정치 이런 것들은 꼼수라는 비판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다만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법 위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왔던 건데 지금 지지층들이 소위 말해 강성 지지자들 지지층들이 한동훈 탄핵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달래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기세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공세적으로 좀 수세에서 공세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국정감사 법무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이거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되면 예를 들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판결 나올 때까지 결정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립니다. 본인이 사퇴까지 못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다목적으로 보고 만지작 만지작 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막 이거 얘기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다. 그거 말고도 한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커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영재 의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 이게 다 피의사실 공표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당론으로 가기까지는 지도부의 결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차원까지만 갈 것이냐. 실제로 쓸 것이냐. 또 그랬다 또 역풍 불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홍익표 원내대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연휴 직전에 뽑혔기 때문에 방송 출연 오늘 첫 출연이더라고요. 첫 인터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가죠.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하는 병역법. 그거 헌법에 맞다. 틀리지 않는다. 이런 판결 또 내렸어요. 병역법 3조 1항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병역법에 있는데 이게 성차별 아니냐라는 내용이 어제 헌재 결정의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돼요.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였던 거죠. 제기가 들어왔는데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어요. 전원일치였어요? 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합헌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것은 2010년, 2014년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어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그리고 다른 나라 법을 비교해봐도 진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한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극히 한정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역의무라는 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맞습니다. 법관들 전원이. 김준일 에디터. 세 번째예요. 합헌 결정 내려진 게. 그러니까 압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원일치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양성 진병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등등 한두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북유럽이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렇다라는 건데 헌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양성 진병제 도입 그리고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헌재에서 좀 제안을 한 거죠. 국회. 입법부에 제안을 한 것이고 실제 지금 뭐 이제 병력 자원이 엄청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군대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더 모병제로 해가지고 바꿔야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헌재로 가져오지만 니들이 해결해. 정치권 니들이 해결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읽혔습니다. 신체적 능력을 봤을 때 남성에게만 병력 의무 부과하는 게 평등권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 양성 진병제나 혹은 모병제도 생각은 해볼 법하다. 이 정도의 꼬리표를 달았네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는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